인천 연수국 재검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천대엽으로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사람이 노회하고 반대편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관료를 가진 조재연을 정격 배치시키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조재연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가 문재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세계한 사실과 덕수상구를 나온 다음에 사법시험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임을 압니다. 그런 2017년도에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하던 거를 불렀고 그런 대법원장 다음으로 법원에서 서열이 높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김상환이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차기의 가장 유력한 대법원장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아마 차기에는 그냥 따눈 당상이 바로 조재연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분으로 보나 인센티브로 보나 사이로플루 부정성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선거에 문제가 약간 있었지만 당낙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그런 선상에서 첫 번째 취한 조치가 그야말로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대법원 검증조사를 낸 바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23일 날 양산을 선거구에서 아예 촬영의 전면 검지를 표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재범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변호인 측의 증거 채택 요구에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묵살하고 달랑 19장만 감정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는 6월 28일 날 정말 인천연수월 재검표와 관련해서 내놓은 대법원 검증조사는 그가 어떤 인간인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가 없이 보여줍니다. 그의 의도와 목표는 바로 대법원 검증조사에 다 포함되어 있다. 결국은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피고인 선관위 측에 손을 들어줄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검증조사는 핵심 증거물들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고 한마디로 중요 증거물들을 은폐하거나 은닉하거나 아니면 축소 왜곡한 그런 종류의 검증조사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말만은 배추닙 투표지를 포함시켰지만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재현이 사유로 선거 무효소송에 총대를 메고 이끌어갈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데이비드 말콤 님이 아주 유익한 제안을 합니다. 영등포 재검표는 원래 천대엽이었는데 조재현 주심 재판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법관들이 이동환 빼고는 보수 성향의 이동환 빼고는 전부 범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와 상의해서 특검을 실시하는 주장 대신에 먼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제정신이 박힌 놈이 단 한 놈이라도 있다면 그를 선택해서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식을 했으라도 이것을 관절시켜야 됩니다. 이거 재검표 아무래도 증거만 쌓여갈 뿐이고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대법관의 행태를 보면 원고 패소시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증거를 감추고 선거범죄를 덮으려는 것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한패례였다는 것이 재검표를 할 때마다 점점 더 확실해지니 정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파단 차기 대통령은 이 제명을 이미 조작프레인이 다 쓰여있다는 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특검을 얘기하면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지도부를 전부 사악한 놈들로 바꾸쳐서 정권 비리나 선거부정은 일체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를 촉구한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뭉개는 그런 걸 보면 특검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검찰에는 아직 몇 명의 정의로운 검사장이 남아있습니다. 지방검찰이라고 밀어붙이면 이성윤이나 박범계가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 굉장히 저는 동의합니다.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그것이 영 통하지 않을 때는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법관마저 이 국가 범죄를 듣기 위해서 미친 뜻이 날뛴다면 대한민국은 망한 국가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제 생애에 이런 미친 엑서들을 볼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법관들이 이렇게 한 친구들마저도 변변한 친구가 없냐 이야기죠. 이게 나라가 온전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나라가 망한 거죠. 3권이 완전히 와해가 돼가지고 보통 작은 범죄도 아니고 이 소위 조직적인 선거 범죄 같은 엄청나게 큰 대형 범죄를 공적 기관들이 모두 다 나서서 덮으려고 이렇게 광분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온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의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셔서 자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 활동을 도와서 나라가 정상계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불법 부정선거를 이번에 우리가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발본세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보통 시민들의 삶은 훨씬 더 고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 나쁜 정책을 일한 그런 고통들은 모두가 그 출발점이 바로 잘못된 선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이 운동이 승사되는 날까지 또 성공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힘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공병호TV 공병호TV